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랑 HSK 대표 강사 한국인 리움입니다. 오늘은 7월 14일 시행되는 HSK 5급 시험 대비 예상문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자료를 다운받으셔서 간단하게 풀어보시고 나서 강의 들으시고요. 이번 강의만 듣지 마시고 우리 EBS랑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는 예상문제 특강은 거꾸로 해서 이번 저번 그 다음에 저번 달 저저번 달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쑥 한번 보시고 시험에 임하시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문제는 독해 1부분하고 듣기 서술형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독해 1부분은요. 지문 내용에서는 뭐 잠깐 이 필수 어휘를 좀 벗어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ABCD만큼은 거의 90% 가까이 이 필수 어휘에서만 나옵니다. 특히 4급과 5급 필수 어휘들 물어보는 코너이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정확한 해석이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이야기 글들이 많다 보니까 이야기가 삼천 프로 빠지게 되면 정답들이 슥슥슥슥슥 틀릴 때도 있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는 정확한 문장 해석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ABCD 단어를 뜻만 외워서는 안 돼요. 그냥 우리나라 말 뜻만 외우면 안 되고 단어를 공부할 때는 이 특히 명사 동사 형용사 이 세 가지 품사 많이 나오잖아요. 이 세 가지 품사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죠. 명사와 동사 형용사와 명사 이렇게 같이 호응해서 짝꿍으로 암기해 두셔야 답을 찾는 데 유리하죠. 그리고 예문들도 좀 보시면서 단어 공부를 했을 때 그 단어가 갖는 뉘앙스까지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어뜻 단어뜻만 외우시면 좀 분리해질 수 있어요. 총 4개의 지문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3문제짜리 4문제 4문제 그리고 4문제짜리 지문에는 문장들도 나오는데요. 앞뒤 문맥에 맞춰서 풀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일부 업법 어휘들 나옵니다. 부사 전치사 그 다음에 양사 접속사 부사하고 접속사 위주로 많이 나오죠. 그리고 내용으로 보면 이렇게 중국의 옛날 얘기들도 간혹 한 번씩 나옵니다. 해석이 살짝 어렵고 사람 이름들도 되게 어려워요. 사람 이름들이 옛날 사람들이 좀 어렵죠. 그런 거 감안해서 일단은 밑줄이 지금 57번 밑줄이 이 두 번째 단락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앞에 첫 번째 단락은 거의 필요가 없지만 가볍게 빠르게 슥 봐가지고 이야기의 흐름만 대충 잡아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57번 밑줄이 있는 부분을 집중해서 읽어주셔야 되겠는데요. 춘추 시치. 춘추 시대 때는요. 춘추 시대 때는 짜오샹즈라는 사람 이름이죠. 짜오샹즈가 향 왕즈치에게 쇄시지 않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단 누구누구에게 배우다. 그리고 사람 이름이 이상해요. 짜오샹즈. 그 다음에 왕즈치의 왕자기? 왕자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상하죠. 그죠? 근데 짜오샹즈는 이제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 대부라고 하죠.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 왕자기라는 사람에게 샹. 쇄시. 누구누구에게 배우다 할 때는 전치사 샹과 그 다음에 여기는 쇄시가 같이 호응합니다. 전치사를 공부할 때는 항상 이 뒤에 동사. 어떤 동사를 수식하는지를 같이 공부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항의 어제들이 향해서가 아니고 여기서는 누구누구에게 배운다라는 느낌. 짜처. 여러분들 이 짜자 보세요. 짜자. 우리 5급 필수 단어에는 어떤 단어가 있죠? 쇄시. 이 짜자하고 말맞자에다가 발음. 쇄시가 한 단어가 필수 어이가 있습니다. 단어를 한자씩이요라고 그랬죠. 즈 학습을 해줘야만이 아 이 짜가 운전하다구나. 그래서 차를 운전하다인데 이 옛날에 이 차가 지금의 자동차가 아니죠. 그래서 이 쇄는 마쳐겠죠. 마쳐. 그런 것들을 잡고. 이제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마차를 배웠는데요. 마차 운전을 배웠죠. 쇄요. 이 또한 시쟁호. 한동안 배운 후에 두 사람은 진싱 비싸이.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비싸이 카이스뿐쇼. 경기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쬐샹즈도 마쳐. 쬐샹즈의 마차가 쬐루호라. 어떻게 됐어요? 뒤쳐졌죠. 루어 호 이것도 비슷하는데요 해볼까요? 루어 호. 낙후되다 뒤쳐지다 이거죠. 타쬐더 그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쬐샹즈도 마포하옥 자신의 말이 영 아닌 거죠. 자신의 말이 안 좋아서 쬐 환러 이피 말을 한필 뭐했다 바꿨다 말을 한필 바꿨다. 그래서 이제 말을 바꾼 거죠. 연장 탓을 하는 거죠. 그 하이시 슈러. 졌다. 슈러. 졌다 이거죠. 여전히. 하이시는 여전히죠. 그러니까 그러나 여전히 졌다. 그래도 졌다. 그러니까 말을 바꿨지만 졌죠. 타뿌후 그는 승복하지 않았다. 여기 이 후자가 여러분들 이후더 후인데 이것도 쯔 학습이 돼 있어야 돼요. 이 후자는 복종하다 따르다라는. 알겠죠. 후송이라는 단어도 있죠. 복종하다. 그래서 이 복종하다 따르다인데 승복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타뿌후 그러면 뭐예요. 승복하지 않았다. 승복하지 않았다. 타 후치. 이 후치라는 단어도 있어요. 승복하다. 후치. 후치. 타쁘후치 이거죠. 그는 승복하지 않았다. 승복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랜활러 산스마. 연속해서 바꿨다. 세 번 말을 바꿨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실패 시험 풀 때는 모든 단어를 다 100%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큰 흐름만 잡아주면 되죠. 그러니까 마차를 배웠는데 마차 운전을 배웠는데 계속 쥐니까 말을 바꿨다. 그런데 여전히 졌다. 이 정도만 잡으면 되죠. 매치 또 라 짜일러. 라 짜인. 자 이 루어라는 이 떨어지다는 단어가 라로 읽히면 뒤처지다가 있고 물건을 빠뜨리다 놓고 오다 이런 식으로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발음이 두 가지니까 주의해 주시고 라 짜이 결과 보호가 중요하죠. 동사하고 보호하고 결과 보호 중요해요. 만약에 이게 잘 모르겠다 일루어 자를 거기서 뭐 발음도 모르겠고 어차피 독해할 때는 발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의미도 여기서는 뭐 떨어지다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뒤에 보호만 봐도 돼요. 자의 왕즈치 더 호우메. 왕즈치 뒤에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여전히 졌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죠 여기까지는 이제 일종의 서론 같은 거죠 그죠 서론 같은 거라서 자 그럼 보겠습니다. 타.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데 여기 보면은 타 왕즈치를 어떻게 해서 말했다 그러니까 왕즈치를 어떻게 하면서 말했다 어떻게 하면서 말했다 이거는 이제 에이 비 씨 디 단어를 쓱 보니까 디의 내용을 봐야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 따옴표에 있는 말을 보니까 니 쬐워 쬐셜 너 나에게 마차 운전을 가르치는데 왜 부장 쬐 벌링 쬐게 워라 이 말을 대충 들어보면 이제 이 사람이 높은 사람이니까 너 나한테 마차 기술을 가르쳐주는데 마차 운전을 가르치는데 왜 부장 쬐 벌링 쬐은 여기서 무슨 뜻일까요 네 쬐 벌링 벌링도 오고 비슷합니다 벌링도 많이 나오고 답으로도요 벌링은 능력 제주를 뜻하죠 그니까 왜 진짜 능력을 진짜 제주를 자 명사 앞에 짱 뭐예요 바짱. 이거 아주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명사 앞에 짱 뭐라고요 바짱 바 이 바짱 문이죠 바짱 문. 그러니까 명사 앞에 짱 점 벌링을. 쬐게 워라 나에게 왜 가르쳐주지 않았냐. 이거는 뭐 하고 있는 거죠 나무라고 탓하고 있는 거 혼내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진짜 제주를 안 가르쳐 내가 왜 맨날 너한테 줘야 돼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에이비시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비시디를. 자. 이제 문맥상 나무라다 뜻하 꾸짖다라는 뜻이니까 에이비시디 필수 단어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면 답 찾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이거는 이제 의미상으로 충분히 의미만 알아도 풀 수 있게끔 문제를 해놨죠. 자 에이번에 쩌베이 시작 쩌베이 네 꾸짖다 나무라다 이 쩌자가 책망하다 할 때 책자 물론 책임할 때 책자도 되지만 책망할 책 책임책 이 두 가지 뜻 그래서 쩌베이 나무라다 꾸짖다입니다. 예문을 볼까요 타이징 청렬러 초우 청렬 초우 이것도 많이 나오는 호응이죠 잘못을 인정했다. 비에 쩌베이 타러 그를 나무라지 마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쩌베이 왕즈 지 슈워 해야 말이 맞죠 왜 뒤의 내용이 혼내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걸 가지고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에이번이 답이 되고 나머지 단어들도 보겠습니다 답만 외우면 안 돼요 나머지 단어들도 전부 다 필수어 이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어야 되고요 차오자 네 쩌베이는 뭐 답으로 별표 하나 쳐 주시고. 차오자는 말다툼하다 별표 두 개 쳐 볼까요 중요도로 별표 세 개까지 표시해 줄게요 자 차오자는 말다툼하고 언쟁하는 건데. 엄밀히 말하면 얘가 동사고 목적이니까 우리가 이걸 이 앞 동사라고 줘 이 앞 동사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타친티엔자의 공공치셔샹 그는 그녀는 오늘 버스에서 끈비에 랜 샤오로 이자 다른 사람과 뭐 했다 이 한바탕 싸웠다 그래서 이렇게 찢어줘야죠. 차오자를 찢어서 차오자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차오로 이자 그죠 차오자로 이츠 이게 아니고 차오로 이자 이러면 한 번 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쩡룬 자 논쟁하다 이거는 뭐 중요도는 좀 떨어지니까 별표는 안 치고 갈게요 논쟁하다 따자 렐리에 더 쩡룬 저쪽어 원티 사람들은 열렬히 이 문제를 논쟁하고 있다 이렇게 됐고. 반응은 별표 두 개 쳐볼게요 반영하다 라는 뜻이죠. 우리나라 한자도 그대로 같고요. 그 다음에 생활을 반영하다 반응 생화 시작 반응 생화 이 단어는 호응관계랑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현실을 반영하다 뭐라 그래요 반응 현실 시작 반응 현실 이렇게 현실을 반영하다. 자 예문을 보면 구궁 더 쟨주 자 고궁의 건축물은 이 쟨주라는 단어는 건축도 되고 건축물도 되죠 고궁의 건축물은 반응을 반영했다. 뭣을 쟨고 구다이 라오동 렴민 더 총링 사이르 중국 고대 노동자들의 그런 지혜로움과 똑똑함 총명함과 지혜로움을 반영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십칠 번에 있는 단어들 중요한 단어들 특히 에이번 비번 디번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쥬치가 뭐라고 그러냐 지하철 더 섬머 오십팔 번 오십팔 번은 문맥상 벌링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 번 이미 나온 벌링을 답으로 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상은 아니 이 마차 운전의 이 뭐죠 이 능력은 재주는 워 도 쟤 겠니라 전부 다 당신에게 가르쳐 주시우. 즉시 닌자 윈용상 요원티 다만 당신이 운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문맥상 지하철 더 섬머 뭐가 들어가야 돼요 벌링을 대신할 수 있는 단어는 바로 뭐가 들어갑니까 이 지수 에이비시 디 얘도 의미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기술이 들어갑니다. 단어 공부 해볼게요. 지하우신 별표 두 개 갑니다. 교훈 시취자우신 이거 호응관계 많이 알아두세요. 교훈을 받아들이다 해볼까요. 시취자우신 시작 시취자우신 같이 익혀주시고요. 시취자우신 하면 교훈을 받아들이다. 그 다음에 정취우 네 성취죠 성취 성과 자 성취를 얻다 뭐라고 합니까 취더 정취우 시작 취더 정취우 이렇게 해서 성취를 얻다. 그 다음에 시시 얘도 정취우는 별표 세 개 쳐 놓으면 되겠어요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시시는 별표 두 개 그래서 사실이란 뜻이죠. 워샹신 니 쑤도 또 시시 나는 믿는다 니가 말한 게 전부 다 사실이라는 걸 믿는다 이거죠. 지수는 기술 그대로 들어갔죠. 쩔 량거 상더 지수 리량 지수 리량 기술 역량은 시취 번 시양당 여기서 위치를 보세요. 중국어는 위치가 모든 걸 말해준다 그랬죠. 중국어 어법은 단어의 위치다 이릅니다. 여기 보면 시 번의 위치는 부사어로 쓰인 거고요. 기본적으로 거의 그 다음에 시양당이 여기서는 수로로 쓰였죠. 상당 다 보기네요 상당하다 맞먹는다 비슷하다 이런 뜻이죠. 두 개 공장의 기술의 역량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공부해 두시면 되겠네요. 단어는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언어를 갖다가 이렇게 이해하고 끝내면 절대 안 돼요. 이해했어 이거 안 됩니다. 꼭 단어 공부를 수업 끝나고. 반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도 열 번씩 읽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자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 뭐다? 자차에서 야위 마차 세태우. 이 운전자가 그죠? 야위 세태우죠. 뭐뭐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말과 차와 조화를 이룬다. 조화를 이룬다는 일종의 한몸이 되는 거죠. 응? 한몸이 되는 거죠. 닌 이루어 호 지우. 이스모 지문 지우죠. 이스모 지문은 뭐뭐 하자마자 뭐뭐한다. 아니면 뭐뭐 했다면 뭐뭐한다. 이렇게 뜻을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루어 호. 뒤처지기만 하면 시즐 뺀다 마. 시즐. 시즐은 힘껏 시즐. 힘껏 뺀다 마. 이 말을 갖다가 때리는 거죠. 근데 비엔이 채찍이거든요. 근데 이걸 몰라도 그냥 말을 때린다. 담아만 봐도 되고요. 그죠? 시즐은 필수다 놓고 탑으로 이것도 많이 나오죠. 중요합니다. 시즐. 시작. 시즐. 이 지얼이 힘이죠. 지얼. 지얼. 엔자 발음을 없애버리고 원래 진인데 얼화돼서 지얼. 지얼. 시즐. 시작. 시즐. 이렇게 해서 용리의 뜻입니다. 용리. 사극. 사성 사성은요. 거의 랩을 하듯이 용리. 이렇게 하면 되고. 시즐. 지얼은 이렇게 꽂아주는 거죠. 꽂아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핀밍. 핀밍. 필사적으로. 이 단어는요. 사실은 육급 단어인데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5급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게 5급이다 생각하시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필사적으로 목숨 걸고 샹 차고워 나를 뭐 하려고 해요? 뛰어넘으려고 하는 거죠. 초과하려고 한다. 나를 추월하려고 한다. 그렇죠? 뒤처지기만 하면 이 셔머 셔머 쭈. 뭣뭐 했다 하면 뭣뭐 한다. 뒤처지자마자 해도 되는데 뭣뭐 했다 하면 뭣뭐 한다. 뒤처지기만 하면 그냥 나를 초과하려고 해요. 이랴. 땅땅땅땅땅땅땅. 쌍반점은 반대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거. 하지만 링시엔하면. 링시엔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뜻을 유추할 수 있죠. 링은 이끌다고 시엔은 뭐요? 앞이니까. 이게 리드하고 앞서 나가는 거죠. 앞서 나가면 요종시 후이톡한 워. 항상 또 후이톡한 워. 뭐요? 고개를 돌려서 나를 보는 거죠. 셍파. 매우 걱정한다 이거죠. 워 간샹니 내가 너를 당신을 따라잡을까봐 걱정. 이랴. 내가 앞서 나가면 후 뒤로 보고 들어오네. 들어오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오십구 번에는 그러면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 동사 앞에 지금 부사 자리고 에이 비 시디가 부사로 딱 제시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사들이 쓰여야 될까요? 자 여기서는 이제 A, B, C, D에서의 일리. 일률적으로 모두. 얘는 별표 하나 치면 되겠고요. 울룬 시 쉐이. 누구를 막론하고. 빨리 민첸. 일리 빙등. 법률 앞에서는 누나다. 평등하다. 그런가요? 아무튼 일리는 일종의 또하고 비슷한 느낌 잡아주시고. 자이산. 제3. 여러분 거듭. 얘는 별표 두 개 쳐주시고요. 자이산 장겨. 이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이산 장겨. 네 여러 번 강조했다. 이런 식이죠. 라오스 자이산 취행고 다. 라오스는 여러 번 그에게 권고했죠. 부약 취. 가지 말라고. 타. 하이쉬 취. 그런데 그는 그래도 갔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 단. 별표 세 개. 역대 답으로 정말 나온 단어에서 이 넘버 파이브 안에 드는. 독해 일부분 거의 매시험은 아니지만 일 년에 원래 일 년에 하나하나 답으로 나올지 이 년에 한 번 나오고 삼 번에 한 번 나오고 이런 사이클들이 있거든요. 제가 별표 쳐주는 건 그 중요도인데 이 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일 년에 몇 번씩 답으로 나옵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일단 뭐 하면 루 구워요. 이티엔 이렇게 나오죠. 만약에 뭐 한다면 만약에 어느 날 뭐 한다면. 이제 이 단은 그러니까 루 구하고 비슷해요. 루 구하고. 근데 얘는 이제 부사로는 잡혔죠. 사전은. 사전에는 부사로 잡혔는데 의미는 루 구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지우하고 많이 담입니다. 지우하고. 물론 이 본문에서는 지금 지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짝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완전히 해석을 해가지고 정확히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라서 조금 오십구 번을 많이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일단 자오 다울라 위엔인 원인을 찾으면 원 디 지우 뿐 난 제주에라.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종 하면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시하고 종이니까 별표 하나 치고요. 워 시종 샹신 나는 시종일관 믿었다. 워만더 지화능 시신 우리의 계획은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시종일관 믿고 있다. 이거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단어 공부했고요. 그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었어요? 이 단이 들어갑니다. 여기. 이 단. 그래서 여기서 답은 당신은 그 이 단 링션. 일단 리드를 하면 또 고개 돌려서 막 나를 보고 막 쫓아올까봐 걱정을 한다. 지시자이 비사이종. 사실은 경기에서 요시 후이 링션. 요시 후이 루어 호. 어떨 때는 리드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뒤처지기도 한다. 이게 다 뭐다? 자연스러운 거다. 당연한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돼야 돼요? 에이 번 같은 경우는 에이 번 같은 경우는 어 저스 거와이 싱윈. 이번에는 매우 행운이다. 거와이는 페이창의 의미고요. 싱윈은 어 거와이가 정도부터니까 싱윈은 뭐가 돼야 돼요? 에 형용사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 좀 말이 안 되죠. 저 도서한 질 안다. 이게 전부 다 자연스러운 거다.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 돼야 돼요? 비번이 되는 거다 비번이 그다음에 종수 후이 길을 루시아 이한. 항상 사람에게 이한을 남긴다. 이 단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필수 단어고 많이 나오는데 이 단어도 또 여러분들이 중안 사전 때문에. 잘못한다기보다는 조금 거시기 하죠. 응 거시기 해. 이거 뭔 뜻이에요? 대답해 봐요. 전부 다 한결같이 유감스럽다 유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친구랑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뭐. 듣고 계시는 분들이 나이가 아니 뭐 이십 대 삼십 대 사십 대 뭐 고루고루 계시겠지만. 친구들하고 사람들 집에서 나 정말 너 유감스럽다 이런 대화 해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이 유감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상 외교적인 단어죠. 그래서 뉴스에서. 응 나라에서 외교부가 유감을 표시했다. 뭐 대통령이 유감을 표시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뭐 유감. 이게 아니죠. 응 응 그래서 실질적으로는요. 아쉽다. 안타깝다 아쉽다. 그리고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아쉬운 거죠. 혹은 후회스러운 거죠. 아쉬운 후회. 우리 쓰기 일부분에 나온 문장이 뭔지 알아요. 니 런셩 쥬이 따드 이한 시슘 이게 쓰기 일부분 문장에 나왔었죠. 니 인생에서 가장 아쉬움이 남는 게 뭐냐 이거죠. 가장 후회스러운 게 뭐냐. 리우 선생님을 일찍 만났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알았다 이러신 분 많아요. 그런 게 바로 이한으로 남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후회 주제 전부 다 직접 경계에 영향을 준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아무튼 단어 공부는 리우아 하시면 돼요. 기가 막히게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말로 배워야 됩니다. 응 응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말로 배워야 되죠. 자 그래서 이게 다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러나 당신은 니 더 신스 당신의 마음은 최 이츠 도 자 워 선샤 항상 나한테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요점은 커낭 취는 허수예요. 방향성을 강조하는 거고요. 어떻게 가능하겠냐 어떻게 시태오 하오는 결과 뭐이 말과 차와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룰 수 없다 반문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재밌죠 여러분들 해석도 문장을 꼼꼼히 보시고 이 중국어 하나 문장 문장을 많이 많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발음 정자 써가면서 열 번씩 읽기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습은 이걸로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복습할 거라 믿고 그다음에. 문제 많이 푸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미 이백삼십 점 이상. 이백삼십 점 정도 내고 내고 이백십 점 이상 있고 뭐 고득점 이백오십 이상 따실 분들이 문제답 문제답 이런 거 문제 많이 푸는 건 괜찮지만. 목표가 이백삼십 이하다. 이백 점에서 이백삼십이다 이러신 분들은 제 말을 꼭 들으세요. 자 그다음에 서술형 듣기 보겠습니다 서술형 듣기는 이거 육급. 이죠 육급 입문 육급 입문이라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용을 알아들을 하지 마세요. 안 들려요 뭐 내가 인상 쓰면서 듣는데 여러분들 보면 막 듣기 할 때 온갖 인상을 씁니다. 그런다고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응 응 그냥 인상 쓰지 마요 주름만 들어요. 그러니까 인상 쓰지 마시고 웃으면서 들어요. 못 알아들어도 좋다 하면서 응 응. 그리고 눈을 까먹고 듣지 말고 에이비시 디에만 집중하고 있으라고 그랬죠 에이비시 디에만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찍기 응. 찍기다. 응 이거 내용 알아들려면 이백오십 점 이상이 돼야 하거든요 항상 시험은 전략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대신에 인제 독해력이 있어야 독해력 여기에는 인제 필수 단어들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어쨌건 필수 단어로 해서 독해력이 좋아서 지문을 듣기 시작할 때 녹음을 듣기 시작하기 전에 에이비시디를 다 독해할 수 있는. 힘 이걸 먼저 길러주시고 문제는 대부분 순서대로 풀리니까 내가 들으면서 한꺼번에 에이비시디를 보면서 들리는 것들 위주로 동그라미를 쳐서 답을 찍어 나가야 됩니다. 질문은 맨 마지막에 들리지만 그때 인제 뭐 하라고 그랬죠 내가 찍은 다음에 맞는가를 그때 빨리 체크하고 문제와 문제 그다음 문제가 들리기까지 한 십삼초 십사초 그죠 마킹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 지문에 에이비시디 삼십육 삼십칠 이걸 보고 있어야 돼요. 이때 안 그러면 언제 보냐고 꼭 제 명심을 제 말을 명심하시고 이런 스킬 자체가요 리우 선생님은 스킬 사실은 사람들이 스킬을 안 배운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워낙에 제가 내공을 잘 키워주니까 선생님 수업은 내공을 키워주는 수업이다 하는데 사실 이 스킬 하나도 끝내주죠. 이미 다른 선생님들이 다 흉내내고 있어요. hsk 선구자 제가 이미 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강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우리 EBS랑 강의 항상 이렇게 듣고 들으면서 분석해서 따라한다고 제가 다 이렇게 듣고 듣고 들어서 다 들었습니다. 여기 또 듣고 계신 분들 계시네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들으세요 자 보세요 자 이 삼십삼 번 그래서 에이비시디를 먼저 여러분들 문제 한번 풀었죠 제가 에이비시디를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폴러가 똥 아이고 이거 단어들이 살짝 어렵네요 똥자는 이제 또 이것도 비슷한 단어입니다 구멍 구멍 동굴 알아야 되고요 폴러가 똥은 구멍이 났다 구멍이 났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이제 포자가 파괴되다 뭐 이런 뜻이 있고 해지다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동사 목적어인데 이때는요 목적어가 동사의 그 결과를 나타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멍이 났다는 뜻이에요 폴러가 똥 구멍 났다. 그 다음에 민지 헌샤오는 면적이 작다 종웨이 시우리고 이제껏 한번도 수리한 적이 없다 종웨이 이 단어도 알아야 되죠 종웨이 이제껏 한번 한 적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시용 시토 뚜이치라이다 도를 이용해서 뚜이치라이다 쌓은 것이다 칠라이는 이렇게 모다란 뜻이 있죠 보어로 그리고 뚜 이 단어도 비슷한 알아야 되죠 쌓다 그 다음에 무민 등장합니다 무민 뚜호 좌주라랑 늑대도 나오네요 양도 나오고 늑대가 나타났다 양치기 소년이니까요 이것도 사실은 이천십 년도에 나왔어요 이미 다시 나오진 않겠죠 양치기 소년 이런 거 거의 뭐 그냥 내용 안 들어도 답을 알아요 그래서 무민 최후 좌주라랑 무민은 최후의 늑대를 잡았다. 예 그 다음에 무민 쯔 띄울러 이즈 양 양 한 마리만 잊어버렸냐 무민 화이 의심을 했죠 뭐라고 린쥐 토울러 양 이웃이 양을 훔쳐갔다고 의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무민 카이시 메이지에서 린쥐더 제니 이 문자 제일 많이 틀렸죠 왜 여러분들이 이거 해석이 안 돼요. 카이시 하면 또 맨날 그냥 시작하다만 알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이 카이시는 뭔 뜻이 있다 처음에는 뭔 뜻이요 처음에는 알겠죠 그럼 나중에는 상황이 바뀌죠 그래서 린쥐 카이시 메이지의 쇼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웃의 제안을 제니 건의 제안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딱 보면 이거 주제죠 주제. 들으면서 거의 글을 다 들으면 이미 주제도 나와 있어야 되죠 타인을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주제 주관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야오 민두이 아이 민두이 원티야오 렁징 예 문제 직면에서는 침착해야 된다 파신 원티야오 지시 제주에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해결해야 된다 이거죠 지시 제주에 시작 지시 제주에 예 즉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뜻이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들으면서 원문은 여러분들 이렇게 컨닝하시면 돼요. 단어하고 원문은 다운로드 받으시면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원문 보고 들으면 그건 듣기가 아니죠 독해지 뭐 듣기가 아니죠 그래서 꼭 한 문장씩 제가 들려주면 먼저 한번 들어서 백 프로 들을 수 없습니다 들리는 것만 들으면서. 에이비시대 답을 어떻게 찍을지 그 다음에 이야기의 흐름을 어떻게 캐치해낼지 이 연습을 해주셔야죠 100% 듣는 거 없어요 꼭 명심해 주시고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자 갑니다 원문을 딱 보고 듣지 마요. 이 33도 35티 시 근지下面 이 단화 이 그 묵민 양래 지시 지양 네 이 그 묵민 양래 지시 지양 네 한 묵민 유묵민이죠. 묵민이 양래 지시 지양 양래 지시 지양 네 몇십 마리 십여 마리 몇십 마리죠 지시 지양이니까 몇십 마리 양을 길렀습니다. 그죠? 몇십 마리 양을 길렀고요. 그 다음에 네 다바이틴 팡무 네 다바이틴 팡무 낮에는 뭘 했습니까? 팡무 팡무 네 이런 단어는 좀 어렵죠. 팡무는 뭡니까? 예 이 팡무가다 예 팡무가다 그러니까 이 양을 풀어놓고 이게 먹으라 이거죠. 마음껏 팡무 팡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안 들려. 여기서부터 이제 뭔 말 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만 들으면 되냐면 파이티엔 팡무 듣고 원샥만 들으면 된다니까 원샥은 뭐 같겠어 그러니까 내가 듣고 해석하는 게 듣기가 아니고 들린 것만 듣고 상황을 유추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낮에는 양을 방목하고 밤에는 뭐 해야 돼 밤에는 밤에는 그 양들을 우리에다 집어넣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 길고 너무 어려워요. 이건 육급이지 어디 이게 오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못 듣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유추는 할 수 있어야죠. 왜 바이티엔 팡무 원샥 하면은 들어야죠. 밤에는 양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저 바이 양 저는.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해석할 필요 없고 낮에는 이렇게 하고 밤에는 이렇게 한다. 두 개를 대비시키는 데 쓰는 거죠. 양을 갖다가 간진 이거 양 간에 이제 몰다 가축으로 이렇게 모는 거죠. 워워워 해가지고 진 집어넣는 거죠. 이거 용 셔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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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 셔라이. 더 양 주앤 리 그러니까 간지니가 양 주앤 리예요 원래는. 간지니가 양 주앤 리 이 양의 우리에다가 집어넣는다. 그리고 양 주앤 이 단어는 또 얼마나 어려워요. 이 주앤 자는 원래 오그피스 단어로는 주앤이라는 단어로 원 동그라미 이 뜻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또 희한하게 또 발음이 주앤이야 주앤은 아이고 어리워라. 이런 걸 내는 거죠. 이게 출제 회원들이 우리를 갖다 너무 고평가했슈. 어쨌건 그런 거 다 못 알아들어도 완상 밤에는 그냥 양을 갖다 집어넣었구나. 이렇게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듣기에 신세계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양 지니까 양 주앤 리 그 다음에 그 양 죄는 어떤 양 죄인지를 설명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듣기가 안 들리는 게 막 길어지니까 문장이 길어지면 힘들거든요. 용 자이사오 그 무종 웨이치라이더. 그러니까 자이사오는 뭐 이거는 장작이고 이거는 건초더미 이런 거. 무종 말뚝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웨이치라이. 웨이는 알아야죠. 웨이가 뭐예요. 에워싸다 둘러싸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에워싸서 만든 양 주앤에다가 집어넣슈. 알겠죠. 이걸 집어넣슈.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틴早晨. 자 이른 아침에 아주 이른 아침이죠. 매우 빠른 이른 아침에. 무민 취 방양시. 무민 취 방양시. 무민이 뭐였어요. 방양. 이제 양을 방목하러 갈 때 뭐였어요. 파신 샤오는 적다라는 뜻도 있지만 잃어버리다. 분실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얘를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을 발견했죠. 그죠. 양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위엘라이 양 주앤 포레이가 다 동. 위엘라이 양 주앤 포레이가 다 동. 여기서 답은 나와 주는 얘기인데요. 그죠. 양 주앤 위엘라이 위엘라이 여러분들 이 위엘라이를 잘 알았대요. 무슨 뜻이냐 물으면 전부 다 원래는요. 물론 원래이란 뜻이 있지요. 있기는. 그렇지만 거의 팔십 프로 이상 얘는 몰랐던 사실을 알았을 때 알고 보니 뭐라고요. 알고 보니 뭐라고요. 알고 보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양 주앤이 이제 포레 이거 다 동. 큰 구멍이 났어. 큰 구멍이 났어. 여기를 들으면서 답이 나와야 되죠. 그죠. 몇 번 답이 나와야 돼요. 삼십삼 번 탐 폴러 이거 다 동 하면서 질문은 안 들었지만 오 들렸네 에이 번 동그라미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답을 찍어냅니다. 질문 듣고 풀 생각 내용을 다 이해하고 질문 듣고 풀고 이런 거 안 된다고요. 알겠죠 그다음에. 밤에. 예리 요랑 총동리 존 러지 라이. 그래서 밤에 예리 요랑 총동리 존 러지 라이 밤에 늑대가 랑 늑대가 총동리 그 구멍으로 해서 구멍을 통해서 이 종이요 어디어디를 통해서란 뜻이 있거든요. 통해서. 맨날 에서만 하지 말고요. 그래서 구멍을 통해서 존 러지 라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동사가 안 들리면 이 존 자도 원래 사실은 오급 단어긴 하죠. 원래 드릴로 뚫다 구멍을 뚫다 해서 이게 파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찔 라이만 들어도 되거든요. 보호가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몰라요. 수로하고 보호하고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수로요. 수로가 중요하지 않아요 보호가 중요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수로를 몰라도 보호만 가지고 가면 되죠. 알겠죠 그러니까 존 러지 라이는 찔 라이 들어온 거죠 늑대가 들어왔어. 그다음에 볼게요. 바 나 쥐 양 띠아오 쥬 라. 바 나 쥐 양 띠아오 쥬 라 그 양을 물고 가버렸다. 띠아오 쥬는 어려운데요 입으로 물고 가지 그러면 뭐 양 뭐 늑대가 손으로 들고 갑니까. 앙 물고 갔죠 띠아오 쥬 라 이건 이제 띠아오는 입으로 물다죠 입으로 물고 갔어요 그 다음 볼게요. 린쥐 쥬는 쥬는 쥬는다 설득했다 권했다 권했다 그에게 권했다 뭐라고 바 양 띠 외쥬이자 양 띠을 갖다가 외쥬 수리하다 부수하다 그러니까 외쥐를 좀 해라 깡카이 바 양 띠 빨리 빨리 양 띠을 좀 외쥬 해주라 이거죠 그 다음 볼게요. 바동두쥬 그래요 바동두쥬 바동두쥬 어떻게 했어요 이 좀 어렵죠 바동두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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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뭐쥬 보면 다 알아요 이 구멍을 막아라 여러분들 두처 할 때 두 자에요 사급 단어거든요 두처가 근데 이것도 말이죠 단어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요 두처 두처 차 막히다 두처 두처 차 막히다. 그리고 중국 가세요 여러분들 택시 타고 갔다가 차 막히면 슈프 왜 저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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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처 이런 거는 엄청 쓰거든요. 괜히 두 자를 몰라요 두 이게 즈 학습을 해놔야 되거든 그니까 두처만 알면 안 되죠 두 자를 공부를 해놓으면 두가 막다 막히다 이게 나오니까 차가 막히는 거죠 두 막다 막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동두쥬 뭐 말이에요 구멍을 막아라 이런 뜻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볼게요 그 타취에 쇼 그 타취에 쇼 그 타취에 쇼 그러나 그런 말 했죠 그러니까 이게 예 오케이 하면 거가 안 나오죠 근데 그러나 했다는 것은 말 안 들은 거예요 반증 양이징 띄올라 반증이징 띄올라 아이고 어쨌건 양은 이미 잊어버렸어 자이쇼 양쥔 요샘무용 자이쇼 양쥔 요샘무용 그런 다음에 인제 뭐예요 이 양쥔을 수리한 들 뭔 소용이요 양 이미 잊어버렸는데 뭔 소용이요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반증 양이징 띄올라 자이쇼 그런 다음에 이 시오 양쥔 양쥔 이 양쥔을 수리한 들 요샘무용 뭔 소용이수 이거죠 이걸로만 놓고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제일 어려워요 두 번째 문제는 거의 다 많이 틀리셨을 거예요 이거 맞으면 230점 이상 인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민 카이룸에 젤 올린 쥐드 쥐니 이거 이게 이제 뭐예요 답으로 잡히죠 처음에는 뭐였다 이웃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답 딱 나오죠 어려워요 내용을 이해해야 되거든 답을 읽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내공이 변별력이 있어요 문제별로 변별 다 답을 읽어주면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리하겠습니까 기분 나쁘겠죠 이건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이 맞춰라 이거죠 자 그다음 볼게요 세지第二天早上 세지 이런 것들을 들어야죠 메이생다우죠 누가 알았겠느냐 반문하는 것은 뜻밖에도 뜻밖에도 그 다음날 아침에 타취팡양시 타취팡양시 그가 다시 양을 방목하러 갈 때 또 양 한 마리가 사라진 걸 발견했습니다 세지는 뭐라고요 메이생다우 이 세지 이런 걸 들으면 아 또 사건의 어떤 흐름이 바뀌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잡아줘야 되거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또 팡양을 할 때 양 한 마리가 없어진 걸 들었죠 자 이거는 아까 내용하고 똑같죠 원래 알고 보니 저완 요요랑 그 구멍을 통해서 쪼진 양쭈니 요 뼈어졌어 이 지 양도 불고 가버린 거 한 마리를 그 다음 볼게요 무민 저차이호회 무민 저차이호회 무민은 이제서야 후회했죠 매우 틴 린쥐의 쬌고 매우 틴 린쥐의 쬌고 예 쬌고 이웃의 권고를 듣지 않고 쬌고 시작 쬌고 그제서야 후회했다 저차이호회 듣지 않고 뭐한 거죠 지시修부 양쭈 여기까지 다 걸린 거예요 후회하는 내용이죠 지시修부 양쭈 즉시 양쭈 양우리를 수리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볼게요 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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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 간 간 간 간 제빨리 뭐요 두상 나거 동 그래서 다 간 진 두상 나거 동 제빨리 그 구멍을 막았죠 막았죠 그 다음에 병두에 정거 양쭈 진싱라 자구 병두에 정거 양쭈 진싱라 자구 자 이건 좀 어려워요 자구 경고하게 하다죠 그러니까 전체 양우리에 대해서 경고함을 진행했다는 것은 전체 양우리를 경고하게 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양쭈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양쭈을 수리했는데 어떻게 수리했습니까 매우 튼튼하게 했다 지예시라는 형용사 중첩형입니다 이 형용사 중첩은 회장 지예시 회장 플러스 형용사의 뜻이거든요 매우 튼튼하게 수리했다 그리고 형용사 중첩 때는 어기조사 그냥 더 아무 의미 없어요 지예제시시다 아주 튼튼하게 수리를 했다 그러면서 종스 이후 무민 자에 매우 띄우고 양 종스 이후 이때부터 무민 자에 매우 띄우고 양 이때부터 무민은 다시는 양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고 그다음부터 이제 질문이 틀린데 마지막 문제 주제는요 여기까지 들었으면 이제 답이 나와줘야 되는데요 주제 딱 들으면 뭐예요 파시 원 디야 지시 제주에 문제를 발견하면 바로 즉시 해결해라 이거예요 알겠죠 이 문제가 발견되면 바로 해결하라 이게 답이죠 만약에 이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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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유명한 그 유명한 그 유명한 그 유명한 성어 6급에서는 성어가 나오거든요 왕양 왕양 부 라오 왕양 부 라오 왕양 부 라오 시작 왕양 부 라오 이게 이제 왕은 사망하다고 양이 죽은 뒤에 라오가 여기서는 이 라오가 양주인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 양 우리 거든요 양 우리를 수 시우부 부는 시우부죠 수리했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 알면요 우리나라 뭐 속담에 소 입고 양 건 곳이다 마치 그거랑 같은 거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의미하는 바가 달라요 그 표면적인 의미는 같아 보이죠 소 입고 양 건 곳이다 양 입고 양 오리 고치다 이거니까.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건 같은 거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거 아니죠. 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말하고 틀려 우리는 이미 늦어버렸다 끝났다 이거고 얘네들이 한 단계 더 가서 더 큰 사고를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양 오리가 고장 나면 빨리 수리해서 더 큰 사고를 막아라 이런 의미 메시지가 전달돼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희망이 섞인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성어입니다. 그 성어 이야기죠 왕양 부 라오 시작 왕양 부 라오 성어도 알아두시고요 이 성어는 딱 한마디로 주시면 왕양 부 라오죠 그리고 이 성어가 던지는 메시지는 빨리 문제가 발견하면 즉시 해결해야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죠 이게 바로 중국인들의 사고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누가 이거는 소 입고 양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요 이게 아니라고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오늘 좀 공부고 아주 어려운 부분들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들 주다 자 주다 하우 정지 좋은 성적 얻으시고요 우리 오급 한 이백삼십 점 정도 내공 쌍하시고 육급 이비에스랑 누둘 강의하시죠 우리 거기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강의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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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